이힛,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의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사실상 SK디스커버리 같은 경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해서 1%의 비중만 드립니다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투자 경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심을 위해서 배제를 시켜놓죠 교육을 안 시켜드려요 아무리 수익이 좋다고 해도 심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군에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엘스테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습니까? 2만 원 전후에서부터 또 그 이전에 이미 차익실현 한 차례 하고 2만 원 전후에서부터 들여다봐서 지금 오늘 뭐 3만 8천 원 훅 치고 올라가죠 70%, 80% 순식간에 누적으로는 137% 방송에서 계속 오픈해드렸고 7월 6일부터 이런 엘스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상승률 상위에는 오늘 빠져있죠 왜냐하면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꼬리 달고 내려왔으면 전량차익신이 돼야 되고 나는 잘 못하겠어요 교육을 못 받겠어요 나는 매직계산기 못 보겠어요 매직계산기 너무 쉬운데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부 텍스트로도 올려드리잖아요 간단하게 글로 써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략 잡아드리는데 이걸 왜 못하세요 오늘 엘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어떻게 되세요? 5위입니다 5위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을 넘겨요 윤종두는 그냥 시가총액 조단이 아니면 거의 매매를 잘 안 해요 거래대금 6천억을 넘겨버립니다 그 변동성 속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죠 그럼 그 전내부터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렸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디스커버링이 1.5% 장중에 20% 이상 여기는 뭐 25%인가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그렇게 해서 상한가 이후에 또 금요일 날 상한가 갈 때도 차익신을 하지 마십시오 금요일 날 상한가 갈 때 차익신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떻게 됩니까? 2만 5천 7백원 2만 5천 7백원 이탈되면 차익신을 합니다 했는데 그거 올려드리자마자 훅 치고 올라가서 2만 8천 원대 막 치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3만 원대 그냥 그 폭등 낼리 아까 3만 8천 원이라는 잘못 말씀드렸고 3만 3천 8백원인가요? 어찌됐건 2만 원 대비해서 7,80%니까 그러네 한 3만 4천 8백원 뭐 그러한 흐름을 왜 못 잡아가세요? 여러분들께 이 에이스테크의 흐름 이 변동성의 흐름 여기서 거래대금 거래량 터지죠 이 변동성의 흐름 안타깝게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럼 요런 때 잡으실 수 있어야죠 여기서 우리는 상한가일 때 뭐라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7월 이후에 그럼 여기서 6월 말에 터진 이후에 7월 이후에 그럼 여기서의 수익 그러나서 이 누적 수급 수익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으면 추세 매매를 합니다 소용주 극소용주가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이 종목의 경우에 어제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죠? 2만 6천 5백원을 기준을 한번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게시판에 뭐라고 써서 올려 드렸어요 2만 5천 7백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한다 재차 이탈되면 이탈됐다가 올렸다가 이탈됐다가 올렸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쭉 봐도 올라갔죠 결국 오늘의 기준에서는 추가 수익이죠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면 빠르게 넘겨드려요 7월 6일부터 계속 잡아드립니다 7월 6일부터 개장 전에 에이스테크 2천만 주 거래량이면 변동성 시초가 대비 10에서 15%가 나올 수 있습니다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면 거래량을 설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셔야죠 그러면 상한가 종목이 나온다니까 금요일날 에이스테크 상한가 나왔잖아요 서진 시스템 차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16,500원에 16,500원에 이탈시입니다 이탈시 차익 실현하시고 근데 쭉쭉쭉 가버려요 결론적으로 날짜별로 계속 보세요 7월 15일 앞에 보시면 7월 15일 계속 전략 잡아드리고 계속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8월 7일 수행 10% 교육 1%가 아니라 10% 8월 7일 현재가가 얼마? 22,700원 13%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어떻게 돼요? 이 당시 기준에 거래대금 2천억을 넘기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은 1조 미만으로 형성돼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1조 미만의 종목에서는 얼마? 15% 에이 아까는 10%라면 SK디스커버리 1조 이상짜리는 10% SK이노베이션 10% 현대차 10% 거기까지만 LG화학 10% 거기까지만 따라붙는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1조 미만짜리는 15% 이걸 정형화해놨다고 했죠 다시 말씀드려요 자 조금 이따 프로필만 확 나갈 거예요 윤정두가 33년 주식하면서 22년 동안 여러분들께 방송 출연하고 멘토 역할을 해드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드려요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초청강의 들어가 또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증권사 교육 들어가 수익률 대회 7차례 우승해 도서 12권 써 지금쯤 프로필을 하면 싹 나올 텐데 전면에 그런 윤정두가 검증된 윤정두가 정형화된 교육 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거 다 정형화해서 교육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프로필을 하면 싹 나오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윤정두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격이 되는구나 책을 12권을 내서 한국거래소 초청강연회를 유일무이하게 해서 우와 그런 윤정두가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대학 가서 강의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형화해서 준 거야? 이걸 가지고 매매를 했더니 에이스테크가 세상에나 내상에나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가? 월요일날 잠깐 주춤하는 것 같더니 오늘 또 20%대 폭등 나와? 이 수익을 왜 못 잡아가세요? 이거를 지금 다 교육해달라고 못하잖아요 오늘 기분이다 야간에 제가 어려운 거 하나 해드릴게요 어려운 거 출석 검사해 주시면은 오늘 기분이다 야간에 3시간 해드릴게요 8시부터 8시부터 11시까지 오늘 진짜 풀교육 풀교육 해드릴게요 뭐 암호 암호가 아니라 출석체크 번호 바꿉니다 우리 주말에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만나요 아들 초등학교 5학년 090919 요즘에 이러고 놀아요 채팅방에서 우리가 야간교육 때 자 우리 아들 090919입니다 출석체크합니다 쫙 올려주세요 능동적으로 올려줘 보세요 그럼 교육 더 해드릴게요 그럼 막 올려주신단 말이야 지금 보세요 막 올리죠 우리 아들 나는 이제 생일도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하면은 막 그냥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채널 돌리셔서 타 방송국도 막 야간교육 한다고 그러고 들어가보면 막 천명 이천명 막 들어와 있잖아요 이천명은 아니다 한 천명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제일 큰 메이저가 우리 지금 한 400명씩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 눌러보세요 1번 눌러보세요 하면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1번 열댓명 눌러 열댓명 우리는 방금 보셨죠 난리가 난다니까 난리가 왜 이런 종목에서 수익나 야간에 교육해서 그 다음날 또 수익나 어제 야간에 에이스테크 어제 야간에 SK디스커버리 어제 야간에 현대차 현대차가 가장 값지죠 사실은 이런 종목보다 현대차 얼마나 값입니까 눌려져 있을 때 차익실현 할까요 무슨 소리 차익실현 안 됩니다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편입의 기준까지 잡았죠 결국은 어찌됐건 이런 에이스테크도 이런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8월 7일 날 기준에 2만 2천 원이라고 2만 2천 원 오늘 고점이 얼마야 3만 4천 원인가요 2만 2천 원대에서부터 8월 7일 날 야간 무방 8월 9일 날 해드려서 야간 무방을 8월 9일 날 야간 무방을 해드립니다 이게 8월 8일로 나오죠 아니지 8월 8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윤정도가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월 9일 날 야간 무료 방송 해드리고 8월 10일 날 공략줍니다 이렇게 해서 에이스테크를 잡아드린 거예요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계 수급 확인하시고 차익실현 범위는 고가 대비해서 개장초 시초과 고가 대비 3% 밀리면 전량차익실현합니다 그리고 되돌릴 때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격적인 기준에서는 1200만 조의 거래량 그렇게 해서 동쇼가 기준에서는 거래량 1%가 실려야 되니까 12만 주 이상 실려야 됩니다 9시 2분까지는 5% 60만 주가 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범위는 어쩌고 저쩌고 이 교육을 일요일 날 세상에 일요일 날 22시부터 월요일 날 1시 50분까지 교육해드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8월 10일 날 에이스테크 10% 이렇게 해서 오전 10시 42분에 8월 10일 날 오전 10시 42분에 또 교육자료 딱 잡아드립니다 이때가 얼마? 고점이 2만 7,300원 고점이 2만 7,300원 2% 움직이고 있을 때 보호합에 움직이고 있을 때 2만 6,250원 차익실현 범위는 2만 5,700원으로 그렇게 잡아드리고 1.5% 2만 6,900원 2만 6,500원 이탈 시의 기준인데 여기서 일단 정리를 못하셨다 벌써 눌려져 있다 그러면 2만 5,700원 재차 이탈되면 차익실현 만약에 여기서 차익실현했으면 거래 터지면 다시 들여다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8월 9일 날에 또 야간 교육을 해드려요 이 야간 교육 해드린 게 언제 그랬어요?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 해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8월 8일이 토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공약의 기준 어제 야간에 또 해드리죠 어제 야간에 8월 9일자 이렇게 해서 잡아드렸는데 매매 원활하셨습니까? 거래대금 터지면 됩니다 8시 45분에 어제 어제 8시 45분에 에이스테크 거래량만 터지면 됩니다 거래량 기준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는다 1천억 이상 또 의미 있는 거래량 이거를 왜 이렇게 다 해드리는데 이게 9시간짜리 교육이라고요 증권사 임직원분들을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어? 유료로 해드리지? 그런 거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노란톡 국민통에만 오시면 교육시켜드려 동영상 올려드려 거기다가 동영상 또 올려드리고 텍스 자료 올려드리고 차트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이것도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이 모르실까 봐 지금 10.51%예요 지금 10.51% 1시 37분에 3만원 기준에 고가가 3만 4천 6백원 기준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차익 실현한다 어떻게 대처한다 시가총액 1조 이상이기 때문에 25.36% 금요일 상한가 어제 강세 오늘 25점 그럼 몇 퍼센트 70% 이상 수익이죠 금, 토, 일 아니 금, 토, 일 금, 월, 화 70% 수익 기준인데 재돌파할 때 고점 재돌파할 때 못 들어간다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꼬리도 못 들어간다 왜? 10% 이상 고점이니까 1조가 넘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월봉에서도 잡아드려요 또 주봉에서도 잡아드려요 또 일봉에서도 잡아드려요 그죠? 또 분봉에서도 이렇게 교육 다 해드려요 여기서 막 그러면서 교육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고 빵 그리고 나서 양봉의 크기 나오고 나서 절반 눌림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어와 계신 7,000분의 노란톡 국민톡의 참여자들이 여기서 편입해서 빵 이게 또 수익이 얼마냐고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해요? 못해 해야지 왜?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잖아 5분봉, 1분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1,2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 잡아드렸죠? 1,200만 주 그리고 최대 거래량 2,000만 주 기준 의미 있는 거래량 그렇게 해서 1,200만 주에 1%면 얼마예요? 12만 주인데 변동 거래량 안 나와 그러면서 보합이야 그러면서 눌렸어 그러더니 돌려 그러면서 9시 30분이면 얼마? 20% 거래량 10시까지면 30% 수준의 거래량이죠 그럼 얼마예요? 240만 주, 360만 주 엄마 넘겼네? 240만 주, 360만 주 넘기고 얼마에 7% 이상 따라 붙는 거죠 그러면 그럼 딱 그 시점에 딱 따라 붙는 건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 차익 실현 변동성 25%까지 나온 종목이니까 2% 밀리면 4%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죠 그 기준에 5분봉의 기준 1주 월봉의 기준 추세 범위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하시더라도 부딪히고 꼬리 달렸으면 요자락에서는 차익 실현입니다 얼마? 3만 4천 원에 그럼 들어간 게 얼마? 2만 원에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렐리에 얼마? 금요일날 장중에 올려드린 매직 계산기 금요일날 장중에 올려드린 전략 일요일날 장중에 잡아드린 일요일날 야간 교육돼 드린 전략 기준 그게 2만 2천 원대에서부터 전부 형성이 돼 있던 거예요 일요일날 공공시 16분입니다 일요일날 공공시 16분에 AST 테크 교육해드리고 월요일날 추가 강세 속에서 오늘 25%의 추가 폭등 이게 지금 언제? 9일날 야간 교육한 거 10일날 야간 교육한 거 그걸 보여드리는 화면이잖아요 오늘 장중에 이렇게 전략을 잡아드리잖아요 장중 기준에 이걸 놓치시겠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도 이런 AST 테크 SK 디스커버리 아 이런 게 좀 힘들어? 그러면 현대차 KB금융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으로 진짜 제대로 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노란톡 국민톡으로 찾아오십시오 선착순 100명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식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사실 준비해온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현대차 있고요 뒷부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솔리드 삼성전자까지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야간 방송에서 무료로 또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 야간 방송도 놓치신 분들 아침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 녹화 방송 있으니까 오셔서 꼭 보십시오 그래야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훌륭한 종목분들 잡아내서 수익 내실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와 있는데 현대차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현대차 기준에서 오늘 거래대금이 어떻게 됩니까? 최상위입니다 5.2%죠 18만 원 찍었죠 오늘 장중 저점이 16만 4천 5백 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따지면 10% 올라와서요 얼마? 18만 5백 원을 고점으로 찍습니다 10% 올라왔다고 장중 저점 대비 현대차가 현대차 꾹 늘릴 때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면 1.5% 밀리면 차익 실현인데 그거 미처 못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편입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편입 잡으십시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국 화면에 통시지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데 8월 9일 일요일 일요일 어제 오늘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잡아내신 수익이 19%인데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까지 다 따져도 놓고 본다 실제 매매 기준 놓고 본다 20%가 넘어요 누적 수익률도 상승률도 금요일 대비해서 20%가 훌쩍 넘습니다 이틀 동안에 3일이 아니라 이틀 동안에 일요일 빼고 월화 이틀 동안에 일요일날 교육을 해드린 거죠 월요일부터 잡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이제는 현대차가 예전의 서러움을 다 벗어냈어요 10만 원 미만으로 깨져내려가서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못 돌아왔던 현대차가 이제는 치고 올려집니다 이걸 못 잡아내서 윤정도가 이 앞전에 이 바닥을 다 잡아낸다 황금 대바닥 줄을 잡겠다 그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만 잡아도 요수인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이전에 있을 땐 뭐 서비스 업종의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 다 잡아낸죠 그 다음 번 범위가 어떻게 해요 그거 전량차익 실현하고 6월달 기준 5월 중순, 6월달 기준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적인 셀티리온 사명세의 폭등 날리 7월 9일 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6월 15일 날 전량차익 실현을 했었던 거고 셀티리온 사명세 7월 9일 날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시젠 7월 초순부터 쭉 8월 달에는요 8월 달에 화학업종의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나서 운수장비 현대차 지금 이 현대차의 일본 보세요 이 두 개만 잡아도 어디냐고 이게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3일이야 이틀 무슨 3일 이틀이지 이틀 15만원에서부터 15만원 미만에서부터 오늘 18만원까지 15만원 미만에서 18만원 3만원 났으면 20% 이상이에요 그것만 따져도 근데 이거를 미리 알려드렸어야죠 언제? 8월 11일이라고 써있죠 8월 11일 방송입니다 8월 9일 야감때 이게 언제라고 이게 일요일이라고 일요일 날 주식시장 열리나 안 열리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틀 상승률이 시가총액 7위 종목에서 여러분들 계좌에 그냥 갖다 꽂아 드린 수익이 지난주에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외에 이번 주에만 현대차에서 그러니 7000분이 들어오셔서 3월 달 이후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채널 아무리 돌려보세요 이상한 소용주 잡주 갖고 나와서 아이고 이게요 아이고 이게요 어제 다 교육해드린 내용 아닙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의 기준 다 잡아서 어제 장중의 500만 주의 기준만 터져줘도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지는 겁니다 어제 기준이야 어제 기준 어제 3% 갭 상승이 우습습니까 15만 1500원이 우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릴 때 15만 6500원이 우습습니까 그리고 나서 16만원 돌파 기준에서도 편익 기준이 우습냐고요 16만원 돌파할 때 기준까지도 10% 수준이란 말이에요 16만 3000원이 10.88 분명히 말씀드렸죠 윤정도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물론 극대형주의이긴 하지만 그 종목의 1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아니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40조짜리가 그 당시 기준의 30조짜리가 올해 3월 31일 날 그냥 25% 폭등이 나오고 4월 10일 날 시가총액이 얼마? 50만원짜리 6600만 주면 얼마야 33조죠 33조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6%까지 폭등이 나오는 장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조 미만짜리 상한가 간 거 그런 건 빼고도 근데 무슨 SK이노베이션이 지난주에 23% 그냥 들어가자마자 폭등 그런 장애 왜 현대차를 못 따라 붙냐 이거예요 어제 따라 붙고 오늘 눌려져 있을 때 왜 못 들어가요 어제 매직계산기 다 올려드렸잖아요 얼마 16만 4천 5백원 여기서도 버겁지 않습니다 16만 4천 5백원 11.90%인데 10% 넘겼지만 버겁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이 흐름입니다 이거 오늘 야간교육 또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토 구민토 윤정도의 투시경 찾아오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